자,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잘해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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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는 맨날 하잖아. 잘해야지. 맞아, 네 팬이야. 좋아한다, 좋아한다. 너무 맞아. 난 거짓말하는 사람 미리 지내요. 확인, 확인, 확인. 민지 언니랑 다니면서 지금 훈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. 어느 정도까지 티나게 하는 게 좋을까요? 일단 이렇게 놔도 돼요. 맞아, 네 팬이야. 세, 둘, 하나. 맞아, 네 팬이야. 부딪히고. 봐봐. 부딪히고. 너무 천천히 가면 가서 그냥 갖다 대는 것 같아요. 근데 뭘 알아보라 하신 거야? 다시 하나. 이제 흔들면 내려간단 말이야. 위에 얹어놔야 돼. 아, 무조건 다친다. 왜 무조건 다친다? 왜 무조건 다친다? 왜 무조건 다친다? 하하하. 왜 무조건 다친다. 뭐지? 왜 무조건 다친다. 어이구, 피자마자. 접혀있어서 난 이렇게 작은 줄. 결국엔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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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만 씌워주는 거 아니야? 아, 이 정도면 같이 쓸 수 있는 거. 아니 근데 비밀으로 이거는 쓰는 거 같아, 거의. 있어요. 그게. 선생님이 공산 안 성공. 가만하자. 드림그림 그림으로 이런 걸. 나 혼자 관리하는데. 그럼 밑에 박스, 밑에 박스, 밑에 박스, 밑에 박스. 진짜 조금 없다, 근데. 이거 애기용인 거다. 오늘 귀엽다. 와 역시 역시. 감사합니다. 오 감사해요. 오늘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. 기다려. 규정이 고른 만족보다 우선인가요? 아니 생각하니까 뭐야. 아 뭐야. 규정이 고른 만족보다 우선인가요? 아 근데 이렇게 할 때 갈게요. 한 명씩 더 이상하게지. 형 씨 팔당했어 좋아서. 팔당하신 Там 배고파니까. 다시 원인께 가뜩하고. 요즘 나는 은혼도 안 Aqua. 한번만 다시 아 네. pta. 의논해보세요. 의논. 의논을 못해. 의논이 못해서 의논, 의논이래. 큰 티에 힙합 바지 포토 어시스트들의 일반적인 룩이라고 하더라고요. 제 옷이에요. 진짜 제 옷이에요. 파이팅. 뭐 하는 거예요? 상현이 망극함입니다. 오바나. 이게 추가되면서 생각이 많아지고. 음 맛있어. 떡볶이는 역시 소울푸드야. 상현이 망극함입니다. 너무 부끄러운 거 같아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